이 액트지오에 있는 사람이 지금 영국에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영국에서 이 회사를 인수했다는 거예요. 자기가 글로벌 회사를 확장하겠다면서 치우스 건배하는 사진이 나옵니다. 그리고 근무를 영국에서 해요. 그러니까 이분하고는 지금 우리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. 그러니까 액트지오사가 이 회사의 대표가 지금 빅토 이분이고 그렇게 소개하면 안 돼요. 지금 액트지오는 이분이 대표가 아니라고 저분이 대표고 저분이 대표고 저분은 제자였고 최애 제자였다. 그리고 저분은 미국에 있지 않아요. 그리고 사실 돈거래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. 이게 정말 판 것인지 아니면 이름만 변경하는지 이것도 좀 취재를 해봤는데 지금 중요한 건 플러서스예요.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회사. 왜 하필이면 우리나라와 용령이 끝난 시점에 브라질의 고향에 가서 회사를 만들고 바로 보고한테 매각을 하였느냐. 모르겠어요. 그런데 그 회사가 뭘 하느냐가 중요해요. 플러서스가요. 이 사람들이 우리 시츄에 나중에 참여할까? 그렇죠. 이 회사가 뭘 하냐. 오일, 가스, 포트폴리오, 생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. 시츄나 이런 관련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.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냥 추정일 뿐입니다. 사실 관계에 근거한 게 아니라 여기까지 쭉 따라오다 보니까 왜 업력이 없는 회사를 갑자기 재벌들, 부자들이 샀을까? 이 플럭스 쓰는 회사를 사서 블룸버그에 날 정도가 됐단 말이죠. 그러면서 우리가 드디어 이런 에너지 사업에 진출합니다. 하면서 데뷔 모델로 딱 이게 어느 정도 진짜 굉장히 급이 되는 데니까 블룸버그에서 메인으로 다룬 건데요. 그렇죠. 왜냐하면 이 산 사람들은 블룸버그와 다를 만큼 부자예요. 맞습니다. 그걸 판 사람이 지금 이 액터지오의 빅토르, 빅터, 이름이 막 사람 참 어려워. 아르, 어떻게 읽어야 맞는 거예요, 이거? 아부, 아브레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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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빅토르라고 하시죠. 그냥 빅토르라고 합시다. 발음하기 힘드니까. 빅토르라는 분이 판 회사가. 플러서스인데. 네, 이거 우리나라하고 이 일을 하고 난 시점인 것 같아요. 그때 회사를 세우고 세우자마자 이 회사를 팔았는데. 한 달 만에 매각을 합니다. 이게 세운 지 한 달밖에 안 된 회사를 사가요. 그런데 이것도 한 달도 추정이에요.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썼기 때문에 이것도 좀 팩트체가 필요한데 몇 달도 안 돼서 판 건 맞습니다. 브라질의 에너지 개발, 속기 개발 회사를 세우자마자 팔고 그것이 블룸버그에 나고 그러면 이 회사는 생긴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어디를 그렇게 이 부호들이 참여할 만큼 큰 사업을 땄다는 건가. 그러니까 이거는요. 저도 이쪽 인수합병 취재를 여러 번 했지만 파이프라인이 없으면요. 이런 부호들이 사지 않아요. 뭔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혹시 이분이 한국에 앞으로 시추하게 될 한 건당 5천억인데 5천억이라고 하는 사업이 예정돼 버렸잖아요. 대통령이 고사인을 냈단 말이죠. 5천억짜리 사업이 최소한 진행되어서 진행되면 사업비가 더 올라가겠죠. 당연히. 8천억 1조도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예정돼 있고 그리고 이분이 이 일을 성사시킨 분처럼 지금 무도가 되고 있잖아요. 맞습니다. 이분의 분석이 너무나 세계적이어서 지금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럼 이분이 혹시 시추와 관련된 기업들의 선정에 어떤 영향을 행사도 할 수 있지 않을까?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?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계약이 있을 수도 있다. 그런데 이거 제가 텍사스의 한인 매체에 있습니다. 거기서 어제 기자분이 빅토르한테 연락을 했어요. 문자를 해서 비행기 타기 전에. 그래서 받은 문자를 공개하면서 기사화를 해서 그거를 제가 좀 설명드리면 어떤 워딩을 했냐면 우리 회사는 지난해 초부터 한국 심해탐사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한국석유공사와 이미 계약을 맺었고 이거는 기밀 유지 계약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세부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. 계약을 작년에 맺었던 것까지는 얘기하고 세부 내용은 말할 수 없다. 그런데 그 계약이라는 게요. 단지 이 분석의 계약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 분석 플러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다른 또 격가지 계약이 있었던 것인지는 얘기는 못한다는 거예요. 그런데 저는 굳이 이 아저씨가 하루만에 이렇게 빅히 타고 오면서 한국에 왜 가냐 했더니 한국 국민한테 우리를 좀 더 알리고 설득시키고 홍보를 해야 돼서 간다는 거죠. 우리 쪽에서 요청했겠죠. 당연히. 그렇죠.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이런 회사 그리고 전문가들한테 제가 물어본 결과 이런 거 의뢰 맡길 때요. 한 기관에 다 몰빵하지 않아요. 몰빵에 단어 써서 좀 그렇지만 다른 데 크로스체크를 다 많이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분석을 한 3, 4 기관 정도에 의뢰를 하는 게 맞는 거죠. 아니 여러 군데 하고 나서 여기가 이겼을 수도 있죠. 비딩 과정에서. 그건 모르겠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일단 여기까지만 저희가 알아봤고 이게 이제 완전한 정보라고 할 수는 없어요. 그런데 대통령이 완전하지 않은데 발표해버렸잖아요. 아직 석이 안 나왔는데 석이 곧 나올 것처럼 그래서 저희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계속 따라가면서 업데이트할 텐데 저희한테도 완벽한 걸 아직 바라시면 안 되고 지금 추가 취재하는 게 총영사관 텍사스 쪽도 지금 취재가 필요합니다. 갑자기 1년 반 전에 새로운 인물이 가셨거든요. 그리고 이 플럭스, 플럭소스? 네. 플럭스예요? 플럭소스예요. 플럭소스예요. 플럭소스라는 회사도 좀 알아봐야 되겠고 이 회사가 앞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건지도 알아봐야 되겠고 실제 뭐 지금 활동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요. 혹시 저 회사가 우리 시추 사업을 따갈지도 알아봐야 되겠고 그리고 엑소모빌에도 이 사람이 정말 근무한 이력 맞는지 본인이 쓴 이력에는 있어요. 그다음에 핵심 활동을 하고 핵심 기여를 한 인물이 맞는지도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뉴스포터 유튜브로 뉴스포터 전문 영역을 결심하러 오시고 네. 뉴스포터 유튜브로 좀 많이 업데이트하고 그러겠습니다. 요즘은 이제 구글 신이 잘 돼 있어가지고요. 다, 네. 정보 사이트들도 굉장히 잘 체계적으로 잡혀있고 그래서 알아볼 수 있는 만큼 알아보고 나서 제가 궁금한 것은 한 가지 저는 우리 정부가 과거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가 이런 부티크라고 불리는 것과 소규모 1인이라 1인 기업에 불과하더라도 그분이 커넥션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해왔는가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인가 처음이라면 왜 그랬는가 그리고 이전에도 있었다면 이전에는 어떤 기업들이라고 했는가 왜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주가에 엄청 영향을 준 이런 거를 4분 만에 그렇게 브리핑을 아직 확실치도 않은 걸 한다는 것도 저는 너무 시장 경제에 있어서 그건 정치권에서 알아서 할 거니까 네. 알겠습니다. 저는 이 팩트체크를 꼭 해봐야 되겠어요. 알겠습니다. 과거에도 이렇게 일했는데 우리가 몰랐던 건가? 그럴 수도 있잖아요. 아니면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식으로 일하는 거야 그렇다면 왜?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. 이렇게 1인이고 이런 기업이랑은 어떻게 또 계약을 체결하는지 이런 것도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요. 이분이 다 이유가 있어서 실력으로 플럭스스에 비싸게 팔고 우리가 모르는 신뢰를 범했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해놓고 이분의 전문성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방어됐으니까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으니까